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필기시험 3회차 이론 문제를 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디젤 엔진에서 경유의 착화성과 관련하여 세탄 60cc, 알파 메탈레프탈린 40cc를 혼합하면 세탄가는 몇 퍼센트인가? 세탄가에 대해서 보면 세탄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디젤 경유에서 얘기하는 착화성의 정도를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착화성이 좋은 퍼센테이지를 100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이걸 세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착화성이 좋지 않는 그런 의미로 표시가 되는 게 알파 메탈레프탈린이다, 메틸레프탈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메탈레프탈린 0으로 보게 되면 이 같은 경우는 착화성에 대한 내용으로 100%에 가까운 세탄가 그리고 0으로 봤을 때에 대한 의미의 표시가 알파 메탈레프탈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세탄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탄가는 세탄 플러스 알파 메틸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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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 분의 세탄 곱하기 100이 되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세탄이 60이고 아파메틸라프탈렌이 40% 따라서 세탄 60으로 곱해서 백분율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 같은 경우는 60%가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2. 엔진이 관행되었을 때의 영향이 아닌 것은 1번 연료의 응결로 연소가 불량일 때 2번 연료가 쉽게 기하지 못할 때 3번 주기점화 또는 노크가 발생이 될 때 엔진오일의 점도가 높아져서 시동상태, 시동할 때의 저항이 커지는 상태다.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관행되었을 때의 이유가 되죠. 그래서 관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이 필요하듯이 자동차 기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워밍업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요즘 같아서는 엔진에 대한 상태가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워밍업 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형태로 발전이 됐죠. 그렇지만 우리가 차량이 운행되기 전에 엔진에 대한 상태는 정상 온도로 운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고 2번 같은 경우 조기저마 또는 노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죠. 이것은 과열이 됐을 때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디젤 기관에서 착화 지연 기간이 1,000분의 1초 착화 후 최고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 1,000분의 1초일 때에 2,000rpm으로 운전되는 기관의 착화 시기는 단 최고 폭발 압력은 상사점 후 12도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엔진에 대한 즉 착화의 시기, 즉 회전 각도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착화 회전 각도를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했을 때에 크랭크축 한 바퀴 돌아갈 때에 1회전 각도가 360도 그 다음에 시간, 즉 1시간은 60분이니까 rpm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60분의 n이다. n이라고 하는 것은 rpm을 말하는 거죠. n, rpm, 엔진의 회전수 그리고 착화 시간에 도달하는 시간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회전 각도는 360분의 360 곱하기 60분의 n 그리고 t가 되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약분하면 6으로 해서 6rt로 그냥 계산을 하겠습니다. 6 곱하기 r이나 또는 n이 되니까 n 곱하기 t가 된다. 따라서 6 곱하기 엔진의 rpm이 2000rpm 곱하기 1000분의 1초 해서 보게 되면 12도, 그래서 상사점 전 12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